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시즌을 우리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주가의 등락폭은 크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종이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뭐 아주 강한 매집이다 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들도 어쩌면 저희와 같이 좀 하반기를 바라보고 일부라도 좀 편입을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최근 영상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최대한 한 맥시멈 10분 정도만 맞춰서 좀 최대한 좀 단축하고 또 이번 영상에서 약간 좀 기술적인 분석 좀 다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한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즌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는 다 알고 있는 재료가 떴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 당시에는 뭐 새로운 호재가 뜬 게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그냥 기사로 한번 더 노출이 되니까 순간적인 급등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쵸? 다 알던 거다 보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렸죠 며칠입니까? 9월 8일날 자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신제품 소식의 20% 강세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굉장히 급등을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제품들 지금 새로운 거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하고 또 혁신적인 거 우리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제품 계속해서 시제는 좀 혁신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분기에 정점을 찍었던 실적이 3, 4분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피크아웃 될 것이다 라는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3분기 4분기에도 앞전 시세만큼이나 좀 따라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피크를 찍었어도 3분기 4분기가 급감이 아니라 완전한 급감이 아니라 이런 급감 감소세가 아니라 잠깐 주춤했다가도 다시 이전 수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인 뭐랄까요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배열로 간에 역배열로 간에 뭐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라도 의미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정배열은 정배열입니다 추세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정배열은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볼 수는 있겠죠 시간 잠깐 여기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일단 외국인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자 외국인이 갑자기 가파르게 매수를 시작한 포인트가 이제 이날부터죠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도 한번 보시면 자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부터 은봉부터 여기부터 좀 많은 대량 매매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무조건 간에만에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항목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유입된 이 매수세가 과연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쉽게 그냥 편하게 이날이 언제입니까 8월 28일이죠 외국인 들어온 날이 8월 28일부터니까 8월 28일 이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추정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8월 31일부터 봐야겠네요 여기 들어온 거 보니까 31일 8월 31일부터 볼까요 자 외국인이 이제 들어온 날부터 해서 보시면은 외국인은 25만 6천원 정도의 평균 추정 단가 매수단가 기관은 25만 천원 정도 그래서 단순하게 의미부여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가격은 그들이 매집한 평균 단가에 대비해서 저렴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부야비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참고로 25만원 아래에서 1차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뭐 단기간에 급등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찰병을 보내놓고 하반기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담아갈 건데 자주 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을 때마다 담아갈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비중 소량만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볼 계획이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스토케스틱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라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스토케스틱이 굉장히 잘 먹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단타로도 그래서 이런 자리 이렇게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는 침체 구간 자리에서도 단타로 수익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고 여기도 단타로서 수익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 여기서부터도 단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 단타로 챙기려면 또 챙길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저점을 깨지 않는다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스윙으로 편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보십시오 시젠 이거 다 단타로 이렇게 회원님들이 치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단타로서 이렇게 회원님들이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공식 추천주 외에도 우리 회원님들이 굉장히 매매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제가 화면을 열어놓은 김에 말씀을 드리면 KPS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느긋하게 삼각매매 방식으로 해가지고 3% 한번 5%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신 종목들이고 여기도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신 종목들인데 KPS 생명과학 그쵸? 4.5%대 수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유니크는 기존에 또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여기 보시면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가 못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그냥 나온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냥 뭐 한 1%대긴 한데 이걸 뭐 수익이다라고 물론 수익은 수익이지만 손실을 안 보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손절을 할 바에는 일단 본전에라도 나오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록뱀은 조금 우리가 그냥 빠른 단타 초단타로 접근을 했다가 힘이 좀 딸려서 바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KPS 생명과학 이런 거 좀 단기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자 HLB 영상이에요 HLB 영상 9월 13일 지금 현재 9월 14일이죠 9월 13일 영상에서 나라의 맨디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렸어요 이게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 하반기를 바라보는 주력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주력이라고 하기보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종목 일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주말에 이제 영상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신호를 드렸는데 어쨌든 나라의 맨디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도 먼저 언급을 드리긴 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자 이번 영상을 해서 좀 같이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맨디라는 종목이에요 나라의 맨디라는 종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적하고 같이 곁들여 보시면요 지금 올해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3분기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좀 포인트가 있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기업인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마 좀 쉽게 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서 나라의 맨디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뭐 아직도 유효합니다 저는 뭐 이 종목을 그냥 5일선에 최대한 가깝게만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사도 된다라고 봐요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 내릴 때도 사도 되고 이 종목은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7,500원 라인이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되어버렸지만 그 다음 목표가는 8,000원 그 다음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으로부터 이제야 꼬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인 추천을 좀 해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브리핑을 싹 다 해드리긴 했는데 실적적인 부분도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29억원 정도인데 3분기는 시장 예상치가 일단 1,280억원 정도가 돼요 거의 뭐 한 4배? 조금 안되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주가도 다른 뭐 케미칼 화학 쪽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렴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어때요? 주봉상 차트도 굉장히 이쁘죠? 이제서야 시작을 하려는 모습, 그렇죠? 월봉도 아직은 바닥에서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돌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봉이 부담스럽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앞전 고점만 돌파를 해준다면 이 종목은 물론 이게 오랜 시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항이 좀 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 저유가 사태 속에서 오히려 화학 제품들의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은 좀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이익 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이다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많이 드렸는데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보기에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종목, 나라 M&D, 롯데케미칼 같이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반기까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종목이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브라이프 회원님들 편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많이 못 가게 해놔야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영상도 어차피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좋은 종목 더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젠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삼성전자 같이 실적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뭐 디램 가격 인상 뭐 어떤 거에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수주 기대감이 있다 이런 것도 뭐 다 모멘텀이 되겠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저희는 딱 이틀간 매수를 했어요 기존에 갖고 왔다가 다 매도하고 그렇죠? 다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재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10%가 넘는 수익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매도하면 보여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호자가 너무 많고 특히나 지금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영업이익을 9조 2천억 원 정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기준의 컨센서스가 근데 11조까지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뭐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뭐 뭐 뭐죠? 이제 이번에 수주 계약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매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직격, 직격, 그러니까 매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길 건 챙겨놨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또 좋은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께 또 리딩을 이어가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일찍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VIP 가입 관련해서 금액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금액만 물어보려고 연락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과 좀 비슷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액을 그대로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금액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크게 부담가지 않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 방에 오시더라도 분명히 얻어나가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료 체험이나 무료방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최근에 저의 영상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좋은 정보들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땅땅땅 한 번씩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제 주말간 정리를 해서 하반기 준비해야 될 종목들 물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오늘 지금 또 종목 정리를 한 6개 정도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지금 벌써 하루만에 날아가버려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종목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VIP 방역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다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하반기 한 번 또 좋은 성과를 거둬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체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